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님 팬여러분 자 신동보 자유애국TV 팬여러분 자 오늘도 신동보 제독의 실제 이야기 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예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지금 나라가 어슨합니다 지금 아유 지금 뭐 엉망입니다 엉망 한마디로 엉망진창 딱 그렇게 표현할 정본데요 그 지금 미국에서 한국한테 지금 엊그제 우리가 독도 방어 훈련 했는데 그 독도 방어 훈련이 돼가지고 아 미국의 안보 이익을 크게 해친다 좌시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구요 아 그러니까 독도 방어 훈련을 명칭을 일본으로 조금 의식한 것 같아요 동해 방어 훈련으로 바꿔가지고 그 실제 내용은 독도 방어 훈련을 한 건데 일본은 당연히 반발하죠 몇 년 할 때마다 반발을 하지만 올해는 일본하고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그게 왜 독도 방어 훈련을 일본을 신규를 수수료도 좀 뭐 한대 관계를 해보여야 될 거 아냐 일본하고 평생 원소지 가지고 우리나라 도움될 게 뭐 있습니까 계속 아카데나 악수만 뜨고 있는 거예요 문제인 증권이 그런데 미국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한일문제 해결에 비생산적이다 이거 한일 갈등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미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일본편을 들어줄 뻔한 거예요 그럼 65년 강제 징용 배상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부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충북권 협정 있잖아요 그걸 위반한 거다 일본 주장을 그대로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지소미아 8월 22일 날 종료 발표를 했잖아요 실제는 11월 23일부터 시행입니다 지소미아 파괴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유감을 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현종 차장 있잖아요 그 양권은 안보여야 될 정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통상정본관한테 뭐 안보이 돼가지고 FTA 이런 거 협상할 때 양권이 주로 그걸 역할을 했잖아요 양권이 완전히 전방지축이야 제가 보겐요 어떻게 보면 막말로 뭐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주로 다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소미아 그 강렬에서도 미국하고 9차례인가 협의를 해가지고 미국의 정부에서 예를 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바로 다음날 미국에서 그런 적 없다 전화 받은 적도 없죠 오히려 미 국무부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어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는 더 강하게 매우 강한 우려와 실망을 피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망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얘기 안 한다네요 외교적 용어로 그것도 동맹국한테 이거는 완전히 적대국한테 쓰는 용어예요 실망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아예 그렇게 지청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이걸 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북한에 김정은 정권 김정은 정권 북한군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일반 북한 주민들하고 우리 주민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포용과 통합의 대상인데 제거의 대상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 그다음에 노동당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유사하게 취급하는 게요 문재인 정권하고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조만간에 미국은 대한민국은 그대로 지킨다 동맹을 유지하되 문재인 정권은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을 굉장히 의미를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한미동맹은 더 강화되고 뭐 이상이 없고 이러냐고 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을 지금 국민들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통째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책관들이 보급이 들어올지 죄 없는 기업이나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실수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 지금 하는 사람은 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외무장관 뿐만 아니라 연방 하원의장 그리고 전직 백악관 강요들 쭉 나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한국에 IMF 때리는 거는 경제 전문가가 1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4천억 달러 갖고 있는 거 그거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게 한 5조 달러 되는데 한국 4천억 달러 그거 날려버리는 거는 1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지금 나라가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안보 문제부터 해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경제 문제까지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저 일본에서 그 있죠 백색 화이트 리스트 저희 한 거 발표하는데 오늘부터 시행이에요 그런데 시행 그대로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LCD 들어오는 핵심부품 3개 수축 규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하는 거 보면은 한간 소리 안 하고 있어 거기 들어가는 핵심부품 있잖아요 소재 장비 이런 거 전부 국산화하고 뭐 이따위 소리 그게 하루아침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어린애들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대통령 한각이 어디 NSC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영원히 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NSC 대통령 주재 안전보장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9번을 쏘았다고 그러네 9번을 올달부터 최근에 한 게 8월 24일인가요 그런 나라가 완전히 개판 쳐놓고 거기 가서 뭐 한다는 거야 거기 뭐 자기 딸하고 사이 태국에 산다는데 오해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가요 이번에 가는데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 김문수 전 지사가 이야기했나 하여튼 파우치 그거 다 조사해야 된다 아 그 대통령 전 연기에 싣고 가는 가방들 이런 거 짐작 말이죠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미국 LA 방문할 때 물의 대행 트렁크를 40개를 가져갔대요 도대체 그게 뭐가 들었느냐 북한에 비장암을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실제 북한에 비장암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 처벌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태국에 갈 때 그 트렁크를 몇 개 뭐를 가져가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방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다 하루씩 들리는데 그리고 태국은 3일 동안 머무른다더라고요 자기 딸 만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태국하고 어제인가요 일본하고는 지소미아를 한일정보교류협정을 하기로 해가지고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필요한 거는 우리가 90%를 얻는 거예요 그 중요한 그거는 지소미아를 파괴하면 일본하고 정부 교류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이 한마디에 대해서 11월 22일까지 이걸 철회하라고 그랬어요 지소미아 정식으로 욕을 했다니까 11월 23일부터 이게 바로 되니까 중단되니까 종료가 11월 22일까지는 한일정보교류협정 그래서 지소미아가 유효한 거예요 미국은 11월 22일까지 그걸 해라 철회라 그런데 대한민국 소유예배액 장성단 있잖아요 제가 운용위원으로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특별 성명도 했잖아요 거기도 명시돼 있어요 11월 22일까지 이거 철회라 만일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을 대한민국 소유예배액 장성단이 앞장서겠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조건부 선전봉으로 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방송에 그걸 했어요 그 성명서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목이 그리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태국하고 어젠가 지소미아 체결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태국하고 우리가 군사정보교류를 할 게 뭐가 있냐고요 북한 핵문제를 우리가 공유합니까 미사일 발사정보를 태국이 탐지하고 우리한테 줍니까 우리가 거의 줄 필요가 있습니까 완전히 사이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미국 편에 서서 북한에 노동자들 데리고 오고 북한하고 거래하는 거를 금융거래를 전에는 차단 안 하다가 지금 차단하는 쪽으로 한 단계 한발 이쪽으로 미국 쪽으로 발을 디뎠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 할까 우리 생각해 보면 야 북한하고 거래해라 그런 이야기 또 하겠지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나라가 이렇게 음악으로 해놓고 왜 선반까지 정신이 납니까 그래 여유가 있습니까 나라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마지막 여행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들어요 오늘 방송 전문에도 대통령의 마지막 여행까지 생각을 했다니까 나 이게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거 나라가 지금 지금 보십시오 코스피 그냥 1900년 때로 떨어졌죠 한율은 나라나 대비 또 달러 대비해서 한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제가 지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달러 바꿔 가지고 돈 더 많이 버니까 잘 살게 되고 그런 악수환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워낙 총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게 그 재앙에 갖고 지금 그 위기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한가하게 말이에요 휴가 가고 틈만 나면 말이죠 해외 나가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안보잖아요 안보 북한의 미사일처도 모장회의도 주제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시용하고 있는 거지 계속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무책하면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조국 지금 저 지명한 지가 벌써 한 열흘 넘었죠 그런데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버렸잖아요 피의자죠 피의자 압수수색을 하는 건 제가 법률정문관 아니지만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색영장을 청구를 할 때 그게 범죄행위를 다 어느 정도 지시를 해야 돼 그죠 법원에서 설득을 해야 법원에서 범죄행위가 있다 인정을 해야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그죠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압수수색이 발부됐다는 거 아니에요 조국 집 빼고 다 압수수색 발부 그러니까 무려 30여 곳이래요 압수수색 한 대가 동시다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군사정으로 동시 표적 타겟이라는 게 있거든요 TOT 타임 온 타겟 그러니까 발사하는 시간은 다 틀려 하는데 목표 진심이 떨어지는 시간은 목표 진심이 여러 군데란 말이야 발사하는 데도 여러 군데데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아 그걸 TOT 공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려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거야 대근 서울중앙지검 특수위구에서 배당이 됐단 말이야 거기서 수사관 100여 명을 30곳이 넘는데 수색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TOT야 아 왜냐면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출발은 다 틀리잖아요 부산에도 가야 되고 서울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지만 압수수색을 개시한 시간은 똑같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한 거 오늘 11시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까운 데하고 그러니까 멀리 수색 들어가야 되는 데는 그 전날 떠나가 가지고 그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딱 11시 되면 동시에 밀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상도 보니까 제가 택배입니다 하고 띵동 택배 왔습니다 하고 택배 문 여니까 확 밀고 들어갔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혐의가 크게 한 10가지 정도 된대요 10가지 내물수수 여러가지 많은데 그 중에 10가지 다 인정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혐의가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리인데 서른 이곳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 검찰에서 법원에서 다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조국은 지금 법무부장은 후보자가 아니고 감옥 가게 생겼네요 지금 피의자야 피의자 내가 보고 피의자잖아요 네 그렇죠 아 피의자가 무슨 법무부장은 해 그럼 법무부장 지멸을 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한테 수사 통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중장 보고도 하고 예 그럼 뭐 법무부장관 수사 상황에 대해서 법무부당 피의자한테 또 상관이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그런게 그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끌려와 가지고 수사 받고 감옥 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고 아니 근데 민주당하고 지금 청와대는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게 왜냐면 딱 보니까요 이게 그 펀드를 보니까 이 펀드를 또 우회상장을 그러니까 펀드가 자기들이 이제 이 펀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펀드는 이게 펀드를 돈을 빼면은 우리가 약정 금액으로 약정 위반 해가지고 돈을 빼면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환매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도 없어요 가족 펀드라 가족 펀드라 가족 펀드라 사금융 펀드 운용사가요 실제 운용 책임자가 오촌동생이래요 예 그리고 100% 가족만 6명이 되어있다고 예 정확한 숫자는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했는데 대통령이 말이죠 수수료 보좌관 회의 때 예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게 전부 이 가족 펀드가 그 투자한 투자한 회사가 수조한 간극 공사 있잖아요 예 가로등 전멸기 예 이게 전부 스마트 도로하고 관계돼 스마트 시티가 관계돼 예 대통령이 그러나니까 이게 그쪽으로 전부 수수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수수료 싹싹싹 싹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도둑놈들이지 이거 국가노국을 갖다가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예 가족들 돈부리에 예 자기 직위를 이용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권 남중이잖아 백칠십 일곱 베임이지 백칠십 일곱건이래요 천체백일곱건이 아니고 아 백칠십 백칠십 일곱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싹쓸이 왜냐하면 이게 관극공사 특히 시설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에 지방 중소기업들이 있고 그러면 지방 업체들이 다 하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정복을 이렇게 하는 게 없대요 없어요 이건 아니 그게 대통령 가지고 추석 보장원회에서 무슨 스마트 시티가 뜨고 스마트 도로가 뜨고 하니까 그게 그냥 아 이거 가로등 전멸기 같은 거 스마트 도로 스마트 시티에 그냥 새로운 기자재 갔잖아요 네 그거 다 밀어준 거지 지방정부에서 눈치 보고 아 이게 뭐 그래 하라는 뜻이 뭐냐 그렇게 쉽게 우리 상상이 되잖아요 알아서 키는 거죠 그건 뭐 증거에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0여 건의 범죄 혐의가요 뭐 딸의 그 입시 부정부터 해가지고 정렬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예 왜냐면 시험 하문도 안 치고 예 시험 하문도 전부 그냥 서류 이래가지고 다 살아버린 거 아니야 대학 대학교도 그렇게 들어가고 고려대학교 서울대 뭐 환경대학원인가 그것도 그렇게 들어가고 예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그 어학전문대학원 예 거기도 그런 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 논문도 어 인턴 한 2주 그것도 2주 또 안 했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일 저자로 올라가니까 그거를 가지고 전부 다 자기소개서 해가지고 예 인정받아가지고 그렇더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편법의 달인들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이죠 예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예 결과는 과정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예 결과는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예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짓잖아요 딱 거짓말을 해요 예 이게 대통령 재작년 5월 9일 취임사의 핵심 구절이에요 예 예 여기에 전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야 예 예 자기의 최측권 예 참모가 예 법무부 장관 지명을 한 당사자가 예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야 이렇게 위선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죠 아니 이런 사람이 민족수거를 하니까 인사검증이 전부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예 대선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본인이 지난 8월 3일 예 오후 8시 57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예 본인이 조국 본인이 예 예 참으로 오랜만에 고교 동문 선후배들과 소주 한잔 했습니다 예 뭐 쭉 노는데 예 사진이 딱 모여있어 예 사진이 뭐가 있냐면은 부산에서 했는데 예 부산에 노는 소주 이름이 대선소주거든요 대선 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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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대선소주 온화가 우리 고등학교 선배야 아 후배 후배 예 그래 알고 있어요 대선소주 그 다음에 진로가 있어요 가운데 예 그 다음에 끝에 뭐 하나 있으면은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딱 좋은데요 예 그 사모를 이렇게 딱 내 가지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예 앞 조금 말씀드린 글 밑에다 올려놨어요 대선 진로 좋은데요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진로 딱 좋은데요 이러면 무슨 자기가 참 대선 나가겠더라는 거 아니야 예 예 원숭을 털어낸 거잖아요 꿈도 야무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이 나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게 조국이 예 자기하고 운명 공동체처럼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가지고 예 이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예 해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로 민주당에 음 자기 후계자로 하려고 한 게 그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옛날에 그 저 저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예 노무현 대통령 뭐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예 국회에 몇 번 한 거 외에는 예 해양수상부 장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 대선 주자로 보내려고 예 해양수상부 장관 간판을 가지고 특히 호남에서 DJ 한마디 하니까 표가 팍 올라가지고 예 뒤집어가지고 대선 주자한테 해가지고 그렇죠 또 이해찬이 어 당시 뭐 민정당입니까 예 대표하고 이제 대선에서 한나라당 한나라당 예 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뭐라 했냐고 김대비라는 이상한 놈 시켜가지고 백립비리도 아닌데 네 완전히 그 사기꾼을 한놈 동원해가지고 그냥 백립비리로 그냥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예 응 제끼고 대송이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작자들이야 그런 작자들이야 인간들 자체가 김대중 노무현 전부 다 다 그런 임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인간들을 국민들이 뽑아주고 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게 지금 그 지금 저 KBS 까지요 예 KBS 까지 지난 저 8월 22일 23일 이틀간 예 그 저 어디죠 한국리서치 이론조사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예 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예 법무부장이 되면 좋으냐 안되는게 좋으냐 이거 의료조사 했어요 했는데 그전에는요 이게 저 저 돼야 된다는 압도적으로 많았다니까 근데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예 법무부장은 부족값이 48% 고요 예 법무부장으로 가야된다는게 그전에는요 42%였대요 예 이게 18% 팍 3배로 떨어져 버렸어 엊그제 뭐 종아리 본거 어디서 근데 60% 정권 홍의병 홍의병 방송이 KBS 아닙니까 예 그죠 예 다 알잖아요 KBS 근데 KBS에서 여론조사 발표한게 여론조사 결과 90%이상이 부족값이야 95%이상이야 예 그리고 뭐 대문 촛불 시위 하죠 예 고르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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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대에 인턴하면서 논문 제1저자로 사기친거 부족값이 부족값이 방금 고르대대로 부산대대로 대문 부산대대로 부산의전원에도 부족값이 그렇게 됐다 해가지고 부정장학금 준거 이래가지고 오늘 장학금 주는 교수 있잖아요 예 그놈이 그 그걸 받아가지고 부산의료원원장으로 갔잖아요 부산의료원원장이라니까 예 그 자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논다 보니까 파일에 무슨 뭐 자기 동료 교수 부산대학교를 대통령 주치의로 추천했다 자기가. 깊게 이걸 자기가 했다. 그러고 증거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누구나 대통령 주치의가 대통령 직원권에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연세대 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여기서. 그런데 지방대학교 교수가 국가대학교 교수가 주치하는 게 처음이에요 사실은. 처음이죠.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는데 이게 노프레인 거야. 이것도 부산대학교 조국 딸한테 부정장학금을 준 그 교수는 뭐입니까 그게. 뇌물을 받는다. 뇌물이네. 그게 부정장학금을 준 그 자체가 뇌물이야 뇌물. 아 김영란법 위관이네. 복지적 부정청탁이고.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부터 해가지고. 워낙 이게 배임 뭐 해가지고 쭉 뭐. 업무방해. 워낙 이 제목이 많은데. 그거를 다 대보니까. 최소 횡양만 다 대도 100년이 넘어. 100년. 그런 징역 살아야 될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그래도 법지수에 임명을 해서 우리나라 사법개혁을 한다네요. 예. 검찰개혁으로 또 한다네.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그거를 소명을 완수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완전 코미디예요. 코미디. 검찰개혁 한다고 하니까 검사들이 야 누가 누구를 개혁하나.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개혁하나. 화가 나가지고 덮친 거 같구만. 열받아가지고. 니 한번 털어보자. 그리고 저기 그 조국폰드가 그 전멸기 가로동 회사 거기다 투자했는데 또 2차전지 산업 거기다 또 투자를 한 거. 그러니까 2차전지 산업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산업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2차전지 산업에도 투자를 하면은 이 뭐 우회상장이 된다더라구요. 우회상장. 우회상장 해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나를 비싸게 팔면 시세차익을 높이면 이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서 보니까 주가조장협의까지 추가로 됐어요. 아 주가조장. 펀드가 아니고 주가. 뭐 하여튼 무슨 주가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청와대 직원들은 주식을 못하게 되어있다더라구요. 그러니까 주식을 못하는데 사모펀드를 이용. 그러니까 그 조항에 해당 사항 없는 사모펀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회상장을 해가지고 수백억을 뻥튀기한 거. 이거는 범죄죠 이거는. 범죄죠. 범죄자라 이 말이야. 범죄혐이잖아 이거야. 그게 피의자란 말이야. 이런 사람은 범죄자란 말이야. 범죄자란 말이야. 범죄자란 말이야. 그런데 욕심이 가하면 다치거든요. 욕심이 가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돈이나 벌고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됐을 건데 이렇게 돈을 막 벌려고 한 거는 소위 말해가지고 자기 대선 자금 마련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재산이 뭐 50매억 있는데 왜 또 이런 무리한 짓을 합니까. 그 민정 속만 해도 명예직인데.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싸워도 오는데 만약에 조국이 딱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감옥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태양광 비리 뭐 다 수사될 거고 여기에 엮여있는 관공서의 그 단체장들 그러니까 이거는 수위계약으로 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 사람한테 충성하지고 아이고 조직이 충성한다. 뭐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좀 주고 뭐 이렇게 찬찬하면서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이 사람이요. 원래 통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보니까 해석이 많아. 윤석열이 검찰 이걸 쇼로 해가지고 청문회 대충 이거 검찰 핑계대고 넘어가가지고 임명할 거다. 핑계끄리 준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정식으로 원리 원칙대로 지금 법대로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후자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가 뭐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현재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칙은 워낙 그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다는 게 문재인 이제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재가 딱 봤는데. 왜냐면 검찰 내부 반발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이게 터져버린 거야. 이거는 내가 안하고는 검찰 조직이 살아날 수가 없고. 또 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해가지고 검찰 해가지고 수사권 조직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네. 이 판에. 그냥. 심한 말 하면 골로 보내 버리자. 그래서 이미 골로 갔어요. 그 조국은 갔어요. 갔어요. 일체 미련 가지지 않고. 지금 그 법대로 처분을 계모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검찰 계획을 한다. 뭐. 사법 계획을 한다. 이따 소리. 할. 지금 처지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 한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가하게. 해외 순방가서 놀. 이게 뭐. 할 때가 아니라니까. 마지막 여행이네. 마지막 여행이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여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못 나가요. 앞으로.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네. 마지막 여행이야. 문재인이. 아니요. 저. 윤석열 검찰이요. 이미 손댔어. 이미 키를 묻혔다니까요. 네. 이게 저. 조국으로 끝나면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제일 큰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자기가 다칠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냥. 같이 손본다니까. 그리고 어차피. 앞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두 명을. 이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 직원들. 다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나려면은. 지금 조국이 뿐만 아니라. 이 종북 추사파 정권을. 전부 일망타진을 해가지고. 국민적. 영웅이 돼야지. 자기가 살아남지. 안 그러면. 지금. 그리고 지금. 박근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 그다음에 최순실. 정신명이 최순실을 부르면 안 돼. 사실은. 최서원이거든요. 최서원. 본명이 개명이야. 최서원이야. 최순실은 완전 총티가 나니까. 네. 이메지 흐리려고 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나쁜 놈들이. 하여튼 어떻게 돼. 내일 대부분 최종 선거 공판이 있어요. 오후 2시에. 네. 그 결과. 이게. 지금 25년이. 이재용이 선고됐잖아요. 이재용이 24년이다가. 이재용에서 1년 더 늘어나가. 25년이 됐는데.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 최서원. 그다음에 정유라. 네. 이거로 이어지는. 국정론단 비리. 그다음에. 뇌물. 뭐 이런 이야기. 네. 문재인. 조국. 조국. 딸이. 조민이에요. 언론은. 보도가 되었어요. 로 이어지는. 그게. 공통적인 조민과. 정유라는. 입시부정이란 말이야. 정유라는. 그 명식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다가. 체육특기생들. 혜택이 있잖아요. 그 자기 실력 들어간 거. 예. 그런데. 이게. 비시부정을 해가지고. 예아저대 교수가 무려 세 명이 지분도 아주 감옥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그때 엄청. 정세에. 예. 반하는. 예. 그거로 이제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저. 지금 저. 조국 딸은요. 그 심해. 정유라고 그 심해. 정유라는 그래도 뭐. 오늘 저 절차를 그쳤잖아. 그렇죠. 예. 예아는. 한 학조가 아니고. 무려 세 개 학교. 예.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러고. 예. 서울대 대학원 들어갈 때도 그러고. 예. 지금 부산. 의지. 의학전문대학원 지금 들어갈 때도 전부 시험 한 말 안 치고. 예. 들어가고. 가서 수학능력이 안 되니까. 매번 낙지 묻고 말이에요. 유급됐는데. 그런데. 그런데. 계속 살려주고. 장학금 받고. 장학금 받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보지고 다 털어놨잖아요. 어. 조국 그 저. 그러니까 자기. 엄마죠. 엄마. 엄마죠. 엄마가 할머니. 할머니. 그래서 부산. 그분도 부산대학교. 간호. 예. 학과는 모으신 모의인데. 거기 가서 뭐 그냥 그림도 기승하고. 거기 그 현장에 조국도 있었고 말이에요. 유급되니까. 예. 그러면 유급이 안 되고 말이죠. 조국이도 부탁한 게 있고. 이거 완전히 그냥. 단 들어 놨잖아요. 입시부정. 입시부정부터 해가지고. 입시부정부터 해가지고. 뇌물 뭐. 이거 쭉. 이거 한 게. 직권남용. 뭐 이런 게요. 배임. 박근혜 최소원 정유라가 더 질이 나쁜지. 재질이. 문재인 조국 조민이 세 사람의 질이 더 나쁜지.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최소원 정유라는. 예. 박근혜 그 친원직이 하나도 진료된 사람이 없어요. 예예예. 그죠. 조국은 친원직이 거의 망라되어 있어. 아. 집안 전체가. 사모푼도 이런 데. 강호푼도. 예. 집안이. 예. 자기야. 뭐 모친 뭐 이런 짓. 아내. 예. 그 다음에 친동생. 그 다음에 제수씨. 예. 오촌동생. 뭐 뭐.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재질이. 뭐가 더 나쁘냐. 예. 국민들 비교할 거 아니야. 이건 왜냐면. 생생하게 지금 국민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노니까. 심지어는 관용. 저 저 홍의병 방송까지. 예. 막 이걸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많이 아는 거야. CNN에서는 뭐 말할 것 같아. 한겨레 뭐. 저 경향신문 뭐. 자파 메시지도 전부 다 때리고 있더라고. 저 조국을.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또 이 불똥이 튀는 게. 그 조국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뭐. 또 그런 인턴십 같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 회의가 19번인데.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 밖에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잘했다고 이게 저기 뭐. 인증서도 주고. 이제. 이제 문. 저기. 박원순 시장까지도. 이름이 거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딸이 원래 서울대 미대였는데. 서울대 법대로. 점과를 했어요. 미대에서 법대. 미대가 점수가 나왔고. 법대가 점수가 높은데. 법대에서 미대 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미대에서 법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천하의 유비선자들이야. 천하의 유비선자들이야. 국민들 속에 가지고. 자기들이 선하고. 자기들이 제일 정의롭고 말이죠. 자기들이 제일 깨끗하고. 제일 서민을 위한 작자들이. 뒷파번에 전부 그렇게 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게 나쁜 놈들이지. 나쁜 놈들이야 정말. 그러니까 원래 이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은. 내 사기꾼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책은 안하잖아요. 저 폭은. 근데 얘들은 깨끗한 책을 안하잖아요. 뒤통수 위를 치고 있으니까. 재산을 무려 50몇씩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저 재산 얼마 같아요. 자. 창피스러워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파서 한 채. 아니. 할지도 없어. 할지도 없어요. 하여튼. 나는 솔직히 창피해서 내 재산 이야기를 못하는데. 저 평생 그래도. 해군 제독 출신인데. 남들 보면 야 뭐 이런 데 아니에요. 공직 생활을 하면서요. 진짜 집 한 채 말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또 하면서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령이 있었는데. 저는 뭐 요령도 없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분이. 뭘 그런 욕심이 많냐 이거야. 지금 문제는. 조국 의원은 이미 감소할 기증 사실을 보고요. 문제는 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있잖아요. 거기 부정 취업 문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하는 회사가 최근에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엄청 수준으로 많이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납품 해가지고. 2분짜리 영상을 2천만 원씩 받고 팔았대요. 그 대본은 공짜로 많이 제공한대요. 근데 그걸 막. 전국에 뭐. 100 몇 군데. 싹쓸이. 1700여 개 학교에. 야. 그런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딸하고 사이가 지금 태국가 있는데. 사이가 또 무슨. 이게 뭐. 사업을 하는데. 용자 문제 해가지고. 덤데 이게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이쪽은. 집안이 전체로 세트가. 세트로 그러면. 이 조국인. 그 가족 모임을 이제. 감옥 가서 하겠네요. 교도소 가서 하겠네요. 그러니까. 조국이도 그렇고. 네.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가족으로 인해서 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없었죠. 원래 가족이. 가족은 이제. 뭐 저. 친 동생도 있고. 네. 뭐 있잖아요. 일치 없잖아요. 가족.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청와대에 안 들여가. 오지 마라 해가지고. 오히려 동생들이 서운하다고. 뭐 그랬다. 오히려 비인간적으로 느낄 정도로. 비인간적이라고. 한 번 정도. 불러가서. 그렇게 뭐. 작동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자연스럽게 가족도 만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 그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예 그냥 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뻔인 것 같아요. 매몰차게. 차단하는데 이상하게. 그렇죠. 그런데 속으로는 얼마나 그. 그. 인간적으로.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내일 또 그 선거 폭발이 난다는데. 하여튼 선거 폭발이 난다는데. 하여튼 선거 폭발 후에 나는. 굉장히 국민들 민심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무튼 그래도 없고. 이게 이제. 저거 하나 터지면. 이제 태양강 비리부터 해가지고. 거기 관련돼 있는. 그. 저. 공무원들. 뭐. 지자체장 단체장들. 뭐. 줄줄이 이제. 감사들어갈 거고. 뭐. 이래저래 하면. 전부 다 이제. 일망타진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내부 국내 정치적으로도요. 네. 완전히 지금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그렇잖아요. 지금. 일단. 국민들 민심이. 지금 완전히 젊은 사람들까지. 거의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예. 그다음에 뭐. 야당에서 뭐. 어떻게 하는 이런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일단 국민이 용낙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외 환경이요. 네.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네. 제일 목메달. 김정은 비만. 김정은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걸.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대북 정책 완전히. 총체적으로 다 실패해버렸다고. 살면서 소대가. 무슨 일이다. 김정은 완전히 막 가버리잖아요. 문재인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저. 트럼프 대통령까지.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저. 이번에 G7 프랑스. 예. G7 정상회담 때. 아베 총리한테. 일본 총리한테.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무시하더라. 얘기해버렸어요. 자기는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예. 취급을 못 받는다니까. 북한으로부터. 예. 갑자기 만들어낸 거야. 김정은.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잖아. 예. 두 번째. 우방이 전통 중인 동맹이 미국 돌아서 버렸죠. 일본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데. 일본은 완전히 무방이 아니라 적대 관계로 변해버렸잖아. 그걸 누가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그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한미 그 저 저 저 저 저. 증명 배상 판결 있잖아요. 이거 해봐야. 기껏 10억이야. 10억. 예. 10억 개인한테 배상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려고 그러다가. 10억이 아니라요. 10억이 아니라요. 예. 만 배 이상 손해를 본 거야. 예. 아니.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한 천조 이상 달았다. 천조 이상. 손해를 본 거라니까. 10억 때문에. 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라니까. 아니. 재산도 재산 그거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여적죄로 고발된 게 한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장관들은 여적죄, 이적죄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여적죄 수사 들어가고. 그러면은. 저거는 사형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 그러는데. 문제는 미국이. 일본은 이미 오늘부터 백색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된 거.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수출 규제가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부터 말이야. LCD 생산하는데 그 핵심 소재. 하나하나 심사 받아 들어와야 돼. 이게 엄청난 차질을 빚으면서 한국 경제에 엄청난 먹구름을 끼운다고요. 근데 일본이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 제가 보니 일본은요. 문재인 정권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더 갈른단 말이야. 독도 방호를 위로 하고 말이죠. 일본의 금융 지지들을. 네. 일본 자금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그 정도로 실망했다. 매우 우려스럽다. 네. 심지어 문재인 정부. 거짓말. 이런 이야기 다 넣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켜보라. 앞으로 무슨 내용을 두고 보자. 대통령이.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손보겠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하고 대한민국 분리했단 말이야. 예. 문재인 정부를 손본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가장 치명적이고. 이게 뭐냐 아니고. 검토하고 있단 말이야. 예. 미국이. 그러면은. 뭘 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뭐 시작한 대로 보이스컷을 끌지. 그리고 또 한국 경제가 또. 더 타격을 받으니까. 하여튼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줄. 가장 합법적이고. 어? 합리적인. 예. 소위. 제재가 뭐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문재인 정권을. 가라앉는다는 거죠. 레짐 체인지 한다. 김정은이 레짐 체인지 하기 전에. 문재인 문재인 레짐 체인지 당하겠고. 그리고. 그리고 저기. 수순이 그래 되겠네. 미국의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다 쫓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중국 애들 다 쫓아내잖아요. 그럴 가능성.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근데 뭐. 이미 그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은. 그. 뭐. 예. 여권. 예. 비자. 비자. 발급 중. 발급할 때 심사 까다로워졌고. 까다로워졌고. 그리고 이제. 여권국. 이민국. 이민 가는 거는. 저기 괌에 가서 심사 받아야 되고. 이민국을. 저기. 문정인. 문정인을 갖다. 미국에서 반대해 가지고. 주한미 대사. 이민국이 취소돼 버린 거고. 그래.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 흔들끄릴 수밖에 없고. 한미동맹이 와해되면. 대한민국도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런데. 한미동맹이 지금. 와해는 아니더라도. 엄청 약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나 안보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이번에. 지칭해서. 예. 굉장히 우려와 실망을 표현했단 말이야. 지소매 때문에. 예. 이거는요. 그. 한미동맹의. 힘의 원천이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의. 힘의 원천일 수도 있어요. 한미동맹이. 문재인 정권의. 치명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치명. 치명타를 줄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마디로. 문재인 조국. 예. 공동 운명체라고 그러자. 공동 운명체. 공동 운명체의. 비극적인. 운명이. 예. 머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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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 해 주신. 우리. 신동구 제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제 그.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전복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안에. 보니까. 올해. 올해. 연말까지 갈 수 있으려면.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을. 오늘. 이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존속할지. 옛말 이후에도. 저는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은. 매국노. 역적. 반역죄. 낙이 찍히는 거고. 아무래도 뭐. 여적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몇 년 진입. 몇 년 필요 없고. 바로 사형이죠. 그 저. 그 얘기를 누가 했냐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나. 예. 총살 시켜야 된다고. 총살. 총살. 총알도 아깝다. 진짜. 예. 그건 좀. 너무 심한 이야기인데. 빨리 수속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상이 들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남북 군사 합의서부터. 폐기해야 된다. 왜. 북한이. 완전히. 합의 위반했잖아요. 미사일을 지금. 월달부터. 지금. 아홉 팔을 쏘았는데. 예. 18발. 이상을 쏘았는데. 그럼. 그 이상의 위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휴전선이나. 어디에서. 총소리. 포소리 한 번 나도. 이거는. 합의서 깨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미사일을 쏘아 버렸단. 예. 이거는. 합의서부터. 굉장히. 군복적이고. 한국무사와 다름없어요. 빨리 이거. 폐기해라. 예. 그다음에. 지수매야 이번에. 종교 선언한 거. 예. 빨리 철해라.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위안부. 그 직용 배상 판결. 이거 무효. 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예.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잘못하면. 사과해라. 사과. 예. 우리가. 청구권 협정. 이만한 거 맞다. 그때 다. 우리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그 돈을 준 거를. 배상한 거를. 개인한테 배상을 안 하고. 우리가 경제개발하는데 썼다. 우리가. 그건 개인한테 배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신경 쓸 거 없고. 앞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하라 이거야. 예. 그러면. 그다음에. 원전. 조금 더 안 왔어요. 원전 정책. 예. 어제 있지 않습니까. APR1400이라고. 제가. 현대중공업에 있을 때. 예. 원전 그거 제가. 담당을 했다니까. 예. 까지. 예. 그래서 좀 알아요. 그런데. 그. APR1400이라고 한국형 고유 원전 모델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원전 수출 제대로 못하고. 지금 저. 두산중공업이요. 파산지경이라니까. 왜. 해외 수출 못하니까. 제대로. 국내 운전도. 제대로 못 짓고. 예.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 시설하고. 생산 라인을 갖다가. 종업원들. 그. 기술 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 한순 한순대로 지금 엉망이고 말이에요. 그. 원전 정책 빨리 처리해야 돼요. 예. 그게 잘못되죠.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 체제임금. 이거 있잖아요. 예. 주 50 이상. 그니까. 이게 남한테 총알 써오면. 자기한테 돈은 온다니까요.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